전에 약간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서 그런지 맛이 없었어가지고 새로 많이 샀어요. 연색 우유 크림바 어떤지 취약할 것 같고 돈도 없지만 같이 부르면 나요 후후 제가 살펑 여러분들 전 바나나 오는 거 좋아한답니다 어제 싸우는 분이랑 싸워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도 출근 오늘만 가면 쉬는 날 오예 근데 전화도 안 받는 고객님 한 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두 명도 안 받아 다 맨날 안 받아 맨날 안 받아 일찍 있어요. 아주 일곱 명 넘게 안 받아 아주 그냥 거지 같아요 음 맛있다 그러니깐 빵이 오래돼서 맛이 없었던거네 정지영때매 맛있네 초콜릿 가라암찜 와 오늘 매일한 별땜을 다했어요 맛있게 먹으세요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다 그러네 그래도 말일이라 생긴거같이 콜라켓 쪽까지 8시가 전산 마감인데 8시까지 기다렸다가 갔는데도 잘 안됐고 녹음도 다해서 20분 넘게 녹음했는데 고객님이 통화 안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맘 바뀐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락도 안받아서 진짜 망했어 진짜 너무 시간 낭비에다가 지치고 목만 아프고 진짜 운 너무 힘들다 이럴때마다 아 진짜 살기 싫다 뭐 저 삶을 못해 내 생각보다 든다 진짜 내가 이게 뭐하자는지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